다이아라 루시아 안되가지고 너 혼자만 어 나 혼자만 안되고 막 비참한거야 너무 끝까지 다 했는데 약간 다른 애들 그림 다 그렸는데 나만 마지막까지 못낸 내가 DMG 그런거 좀 미리미리 해놔 뭐라고 말하면 또 잔소리라고 막 예예예 죄송합니다 그런거 안해도 다 돼요 하면서 막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서에 막 어 형 어 영재형 장난하네 사과하신대요? 죄송해요.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제 소식은? 그럼, 폐시벌. 법무대 공약을 수행할 수 없을거에요. 자기가 없을거에요. 자기가 괜찮을거에요. 조금만 필요할거에요. 두 팀. 쇼퍼룩, 그라운드 크루. 여러분이 함께 운전할거에요. 그라운드 크루가 랍에 도착할거에요. 엠티스틱을 시작하여, 파워가 부족한거에요. 샵퍼룩, 장소가 부족한거에요. 자기가 부족한거에요. 헬리콥터가 진짜 잘해야겠다. 그라운드 크루가 이뤄지. 파일을 접수하여, 정리하다고? 다시 만난거에요. 여러분이 다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저에게는 없을거에요. 저는 여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되세요. 모두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그렇게.. 어.. 좋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 5%씩만 올려줍시다 여기서.. 어.. 5%씩 떼주면은.. 수밖에 안돼..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가고.. 맞아.. 이렇게 해.. 이렇게 가자고? 어.. 여기서 솔직히 천양님은 오늘 너무 삽질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천양님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20%에서 뭘 더 줄여요! 아 그건 맞아요! 5%.. 5% 줄여주세요! 아.. 이거 좋네.. 저 안올려주도 되니까 깍지마 깍지마 5만4천원이 뭐라고.. 오케이 됐어! 준비하세요! 대인배.. 어 나 지상팀이네.. 간다.. 아 그래 왁구님! 저 5% 줄여도 돼요! 그쪽 파일럿하고.. 천양님이 사수에요.. 네 알겠습니다.. 삼군님하고 제가 지상팀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나 총 잘 못 쏘는데.. 한 두번 하다 안되면 바꿉시다.. 에코.. 아 에코가 좋다.. 아 아니다 나 이거.. 파일럿.. 풀바디.. 아 진짜 너무 훈훈해.. 내 캐릭터.. 을이 있어 보이잖아 훈훈하면서.. 개멋있네.. 형이랑 어울려.. 천양이가 멍청해 보이고.. 우리나라는 저런 얼굴 하고 있으면 거의 사기꾼인데.. 거의 장사꾼 아니면 도매업자.. 사기꾼.. 약간 이런거야.. 거의 사기꾼.. 일단 다같이.. 같이 가는거라니까 처음에는.. 곧장석.. 곧장석.. 가자.. 정 Date member.. 갑시다.. 타세요.. 승 affected 어그게? 이것ידК Portugal.. 그것도 나쁘게 금 Neben에서 Borities.. 뭐하고 아 separative 이미지가 들리고 alliances.. 책잘에ography Pfenn.. 다시анич국이 뭔가에 이런건요.. 그... 그... 핸드폰 케이스 요즘에 뭐가 이뻐요? 아 무조건 그냥 폼... 네... 뭐라고? 저쪽에서 퍼져... 홍대? 폼바요 폼바 홍보 한번 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어? 뭐라고? 지상집한테 야간투신경을 줄테니까 EMP 작동되면 그걸로 보래요 우와 근데 EMP EMP 터지면 전자잔비 다 안 움직이는데 배터리도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야간투신경을 쓰지 셀로판지인가 셀로판지인가 그리고 첫번째는 15탄 발사기를 써야된대요 가면 두겠지 아껴 무게 엄청 많이 주는데 무게 엄청 많이 준다 우리는 수리탄하고 점착북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도 야간투신경 군대요 오케이 굿 고맙습니다 원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행동감이 넘치는 법이지 아 내가 가는길에 뭐가 이렇게 많아 장애물 지금 저희가 일단 오늘 이것까지 하는데 2시간 44분 17초 소요됐어요 아 좋아요 네 아이고 고거형 아직 안물이 안 깨졌어요 오케이 여의군 좀 약한거 같은데 어 쟤는 막 우리 인신공격해 우리가 인간쓰레기대 오합지조리래 누가 악성 대박 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했으니까 개구멍도 개구멍도 나온다 억 여사키는 이간쓰레기대 오합지조리야 맞아 그건 맞아 맞아 천양아 넌 쓰레기 맞대 ㅋ 쓰레기 맞대? 크크크크크크크 아하 어떤 unfinished이야 흐흫흐흫 어 야 시동건다 나 지금 게임판 안 쓰고 바로 시동거는 수가 있어 그럼 이 미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감없이 어 너가 네모까지 하고 있어 내가 뒤에서 계속 한대씩 툭툭 이렇게 툭툭 이렇게 꿀밤 계속 때려야지 나 근데 총이 그지같은 것 밖에 없는데 총타지 못타지 않았어 아이고 그리고 요번 미션에도 총 준대요 총 샀는데 소음기 특별 카빈소 총 준대요 핱핰핰 With this 형 갖다 버려야겠다 아 저 한번 부딪쳤어요 여태까지 아니 그니까 뭐 부딪쳐서 버려야겠다는게 아니고 이미 뭐 아니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어 이거 진짜 갖다 버려 어 진짜 갖다 버려야겠네 어이 치 절벽이네 여기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깐 상무님 전화 내가 어느 좌석에 타야돼? 운전 좀 해주세요 운전 좀 해주시겠어요? 저분들 맞으면 가자 운전 좀 해주세요 지상팀 맞다 타야되지 안되나요? 제가 몸 던지겠습니다 아니 지금 차 없으세요? 아니아니 탈거야 탈거야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그냥 하늘 보세요 하늘 어 그 자리에 내리세요 내리세요 탔어 탔어 여기 오셨네 하이티비 언제 왔어요? 아이 빨리 타세요 뭐야 어디에요 어디 있어요 전투기 소리 아이씨 야 그거 잡아줘 함그나 그 뒤에 가는거 잡아줘 그 사륜 그 새끼가 나 때림 샛 정말 깨알같이 꽁타진다 나들 이렇게라도 쪼개야돼 열심히 먹어 살아야자 이렇게라도 쪼개야지 뭐 되지 오케이 갑시다 쏘지마자 쏘지마자 쏘지마 대장님 쏘지말라 그랬어요 아 대장님이 사장님이 꼭 더 팔아먹으신다니까 뭐 뭐 뭐 쏜거에요 지금 방금 쏘지간건데 유탄? 니가 쏘는거야? 고거형이 쏘는거에요? 응 소리가 왜 내꺼랑 다른거 같지 똑같은 총 아닌가 그쪽 중국거 그거는요 이건 러시아제 같은데 아니야 러시아제 같은데 약간 투박하게 생겼어 소리가 진짜 다르네 아니 똑같은데 똑같아요? 뭐 군인들이에요? 어 쏘지마자 거의 다왔어요 거의 다왔어요 저 위에 무슨 뭐 더 올라가야됩니다 더 우리 낙하산타고 뛰어내려야되요 지상팀 아 그런거야 한군의 언니 또 안피시면 안돼요 가자 그 뭘로 내리지 세모로 세모로 내리고 세모로 내리고 엑스루 다시 발키리에 태우래요 아니 왜 내려? 한군님 아 저 조준사격해버려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 다시 이리와 해변으로 와서 다시 타세요 발키리에 어디로 갈까요? 해변 해변 이쪽 해변 저기로 가시는데 기억을 떠나내는데 미션 목표가 아니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습격해서 나가는 중 습격해서 나가는 중 습 아냐아냐 그러면 안돼 그럼 다 돌아가 돌아가 됐어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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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 여여여여여 거기 갈려 형 거기 갈려 거기 갈려 오오오 옆에 옆에 착륙하세 안전한데 네 흐흫흫흫흫흫흫 헬기 못 태우면 안돼 저분은 어제도 Uk 흐흐흫흫흫흫흫 낙하산 이런분 하신분이야 알렸으면 레잔 어차피 없어진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하나 더 줘 타면 무적 하나 더 줘 아 그래? 아마 그래 내가 알기로 가자 예예예 또 있겠지 뭐 없으면 그냥 죽어 셀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바로 박어 만약에 죽어야되면 적이랑 같이 죽어 어 얼굴 박어 그냥 완전 레알 감이 가자네 아니 더 위에 올라가서 낙하하는거야 하하하하하하 뛰어내리라고 할 때까지 해야돼 아아 박치기 레전드다 정말 멋없게 찾지 않나요 그냥 다 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하하하하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는건지 어디까지 가야돼 이거? 더 올라가래 일단 어 뭐야 어 됐다 하나 둘 셋 출발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뭐 벌써 켜 야 완전 어 EMP EMP 됐다 어 불이 다 걸렸어 오케이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있잖아 형 나 사수잖아 아 기레기레 특수 카멜 소총 그렇지 가자 신속히 제압하는 오케이 지금 가고 있어 야간투시경 켜세요 어 저거 켜보고싶다 우리도 준대 어떻게 켜 야간투시경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야투경 어딨어요? 항구님? 여기에요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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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작지 샷 응? 고도를 맞추래 어 바로 켜지네 제어판을 날리고 문을 여십쇼 갑시다 예 아 이게 스프린트설 같은데요? 출발 고고고고고고 감시인원이 없어 잠깐만 나와주세요 항구님 어허어 그건가요? 맞나요? 아닌가본데 어떻게하지? 폭탄인가? 시설에 잠입하는 동안 머무르래 자 막 호밍미사일 쏴볼게 나와 도도를 낮추고 여기 머무르래 됐다 어 뭐야 진짜네? 가자 자 자 자 자 자 깨어놔 이거 한방에 야 미친놔 시청자 형 조준준비 꾸준준비 아 형 형 형 가만있어 그냥 오케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우리 들어왔어요 진입해 빨리 진입해 들어가고 있어 야 우리가 앞으로 가서 미리 찢어놓자 힘으로 찢자 그냥 힘으로 찢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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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뒤 오른쪽 오른쪽 박스 뒤 저기 위에서 대고 오케이 오케이 나 눈이 있어 아악 땡깡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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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이게 Courtney 아직 안으로 들어가 야 도리다 той 푹 이리 NS appelle 쇼어 석 들어오태기부터 까야되나 Oder 오른쪽 legitimate 오른쪽 이곳 아니 까 이거부터 까라고 석 석 64 여권 야! 니 바로 앞에! 정면! 정면! 아! 태거리가 안돌아가! 야! 많다! 많다! 한 분아! 많다! 아! 여깄다! 여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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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다! 아! 그 입구로 가! 아! 그 입구! 알았어아! 띕시다! 띕시다! 왼쪽! 여기! 이쪽 방! 여기 어딨는데? 서있어! 이게 달리기가 안되지? 엑소에 딱딱해도? 아! 에슈드 흘리면서 했었구나! 한 명 더! 아이고! 여기! 정면! 사모님! 계속 오세요! 네!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그쪽 바로 옆에 하나 있어요! 큰거! 오케이! 야! 이거 잡고 헬기 잡자! 이거 잡고 저냐고! 한 분님! 네!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 키패드! 왼쪽! 제가 왼쪽 거 잡을테니까 오른쪽 거 잡으세요! 어! 나이스! 자! 하나! 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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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하면 돌리는거에요! 하나! 둘! 잠시만! 잠시만! 키키!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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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키! 엑스! 아! 오른쪽! 십자키! 아! 그래! 나이스!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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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wch 저기요! 빨리! 얼마나 걸려요? 다 있어! 다 있어! OK! 일단 지장에 한 대! 지장에 차 한 대! 부셔! 저거! OK! 나간다! 어ematically! usb에 실었어! CEUX 일단 앞에! 앞에! 그렇지! 갑시다. 자아 헬기 헬기 어? 정면에 하나 잡았어 나가리 됐어 나가리 안됐어 알았어 알았어 돌릴게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 자 수중호흡기 나 잡았어 항군님 오고계시죠? 네 가고있어요 정면 톨게이트 톨게이트 와 개많아 헉 어디야 여기 안보여 어디야 어디야 아 오케오케 왼쪽 눌러 왼쪽 헬기부터 잡자 헬기부터 수중호흡기 있잖아 왼쪽에 정면 정면 헬기 정면 정면 빨리 우리 금방에 금방 나가고 있어 우리 해변쪽으로 나가고 있어 우리 해변에서 재집겨라 라고 써있지 좀만 더 위로 올라가 우리 해변으로 나가고 있어 오케이 우리는 지금 얘네를 막아줘야 돼 땅에 지상에 하나 콩게이트 하나 오케이 이쪽에 해변 나가는 애들 여기 어머를 해주자 아 얘네 이렇게 해서 냉각을 했구나 여기 관에 물집어넣어서 냉각했네 퍼똑 dough 또 똑똑하다 요 term 그니까 그럼 우리 팀이 위치가 안 나온다 지하에 있어 해변으로 터널 하고 나간oc 상수도관 타고 나가고 있어 상수도관 타고 안보여요 길이 근데 끝이 없네 싸 싸 싸 호흡기 다 쓴거 아니에요? 아니 왼쪽에 보면은 4개야 저 3개 떼요 이제 줄거야 자동으로 써지더라고 안 죽을거 같은데 죽지 않겠죠? 다 왔네 다 왔네 올라가면 되겠다 거기서 위에 바다다 해변으로 오세요 저희 다 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없는데 근데 노란점이 우리는 보안료는 다 죽여야되나 우리 보이지 아 지상치면 신호탄 신호탄 쏴주세요 하늘로 쏘지마 어디 어디였어? 여기요 여기 여기요 보여요? 우리 지상팀이 개꿀잼이었대 자 내가 다 죽여야 내가 다 죽여야 여기다 쏘면 안돼요 야 이거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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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탔어 탔어 뒤에가 있어 갈려 갈려 자리 바꾸는거 없나 멀리가 있어요 멀리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멀리가 있어 반대쪽으로 가서 타게 반대쪽으로 가서 아 힘들었다 지상팀 개힘들었다 지상팀 개힘들었다 지상팀 개힘들었다 지상팀 개힘들었다 야아 아 수고했습니다 아 아 아니 이걸 무슨 두시가 많은걸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냐아냐 너도 쏴줘야돼 우리 게를린건이 양쪽밖에 안돼 잡아봤어 약해 약해 물이 몇대만 터져 저기 오른쪽에 보인다 저기 정면 정면 아이씨 지금 겁나 빨리지 뒤에 붙었다 한구나 어 어 미사일 회피이동 와우 또 있다 오른쪽에 하나 더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각이 안나와서 나는 뭐 보여야 쏘지 다 왼쪽에 있어갖고 아무것도 없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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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부단 정면 정면 용이 정면